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도무지 진실이라는 것이 조금도 없구나 그런 탄성이 절로 흘러나옵니다. 정치세계라는 곳이 본래 조작과 은폐와 정치공작이 일상화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청와대의 울산시장 낙선공작은 정말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건의 진실이 정거를 통해서 입증되면 그야말로 현대판 3.15 부정선거에 필적할 그런 대형사건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검찰수사관의 주검입니다. 검찰수사관을 주검으로 내몬 사건에 모종의 작전이 개입하였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작전의 총책임자는 문 대통령의 복심이자 친문세력의 행동대장으로 통하는 전민정비서관 백원우씨입니다. 현직은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백원우 정비서관이 자신의 휘하에 있는 경찰 출신의 특감반원들로 하여금 이번에 목숨을 끊은 검찰 출신의 특감반원들의 개인 비리 정보를 모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이야기가 민정수수실의 정통한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특감반이라는 작은 조직에서 한솥 밥을 먹고 서로서로 의지하면서 사건을 처리해온 바로 옆자리의 동료의 비리를 은밀히 내사하는 그런 명력을 바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현직에 있을 때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어디 북한이나 소련이나 중국 공상당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이 걸어온 길이나 그동안의 활동을 미뤄보면 이런 일 이상을 낼 정도로 정치 공작에 상당히 익숙한 인물이다. 그런 평가를 내리기 때문에 민정수수실의 내부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 이야기를 저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봅니다. 12월 4일자 중앙일보는 특정으로 이 사건을 전합니다. 민정수수실의 상황에 정통한 한 관계자가 12월 3일 날 중앙일보의 취재 기자에게 틀어놓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감반엔 검찰 출신과 경찰 출신이 함께 모여 일하는데 윗선, 그러니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윗선에서 경찰 소속 수사관들에게 검찰 출신 수사관들의 비리를 들여다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설명도 더합니다. 한마디로 얼마 전에 숨진 수사관, 검찰 출신의 수사관도 감시 대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특감반에 서로 믿고 활동했던 동료가 그에 대한 내사 자료를 모으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울산지검 조사입니다. 11월 22일 날 이번에 숨진 검찰 수사관은 울산지검의 요청에 따라서 검찰 조사에 임합니다. 청와대는 고민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울산지검의 요청은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하명수사권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울산지검 조사 과정에서 숨진 검찰 출신의 수사관은 울산시장 하명수사권은 물론이고 청와대에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동료였던 경찰 출신의 수사관이 자신에 대해 축적한 일부 정보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거동력했던 동료 수사관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축적해 온 것 자체에 대한 상당한 배신감과 어울러 대단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검찰이 추진하고 있는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 작업이 끝나면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질문이 향후 전망입니다. 여당과 청와대는 울산시장 하명수사권으로부터 국민적 관심을 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다할 것으로 봅니다. 마치 조국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져나가는 시점에서 청와대가 거듭해서 여러분의 악수를 잘못된 선택을 하였음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분수령은 조국의 지시를 받고 활동하였던 검찰 출신의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고 부하들로 하여금 검찰 조사에서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진술하라고 권하는 것으로 이미 사건의 분수령을 넘어섰습니다. 검찰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유리한 위치라는 것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내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계 움직임에 바삭한 한 정치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검찰에 가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면 중요한 내인득 현상, 권력 누수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 출신이 특감반으로 하여금 검찰 출신의 특감반인의 비리 상황을 내사케 하고 결국 이것이 죽음으로 내모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동료의 부당한 죽음에 대해서 검찰은 더욱더 확실하게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겠다고 그렇게 계리를 다지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한 사건은 국민들로부터 용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정선거를 한 셈이기 때문에 국민적 분노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판 3.15 부정선거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번에 울산시장 하명수산에 따라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2월 3일에 방영됐던 그냥 덮으라를 보시고 아연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지출에 맞춰서 세금을 걷는다는 발상 자체가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납니다. 가정도 그렇게 하면 파산입니다. 하모님은 나라가 버틸 수 있으련지 생각도 안하나 봅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12권짜리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가운데서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동 몇 가지 상황이 또렷하게 머리에 남아있습니다. 작가 시오노 나나미는 경제학 등을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지만 정말 살아가는 삶의 본질과 경제 문제들을 정통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로마가 몰락하는 그런 계기가 경제 문제였습니다. 로마가 국토방위를 더 잘하기 위해서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지면서 두 개의 정부를 갖게 됩니다. 엄청난 지출이 늘어나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세금을 크게 올리면서 몰락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작가 시오노 나나미의 그런 주장입니다. 그 부분을 읽고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작가가 갖고 있는 통찰력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로마시대 공화정 초기 역사부터 공짜로 밥을 먹고 사람들의 숫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로마의 위정자들이 무척 고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일정수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을 뜻합니다. 국가의 흥망은 그때나 지금이나 간의 근원적인 요인은 경제력입니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 문제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가 국가의 흥망 승수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아연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실 수 있고 저는 이에 대해서 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병호TV를 통해서 시사와 관련된 시각과 통찰과 정보와 지식을 구할 수 있지만 또 제가 하나 더 운영하는 자기개발을 위한 채널인 공병호 자기경영채널도 여러분이 구독하셔서 활용하시면 개인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